안녕하세요 루트나이입니다. 애플페이 기다림에 버금가는 또 다른 오랜 기다림 바로 새로운 아이맥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드디어 아이맥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좋은 소식은 차기 아이맥이 막바지 개발 중에 있으며 M3 칩셋을 탑재하고 올가을 우리 곁에 올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소식은 마크 검은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27인치나 32인치 아이맥은 아니고 전작과 동일한 24인치 디스플레이와 색상도 동일한 옵션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맥은 현재 엔지니어링 검증 테스트와 함께 생산 테스트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다만 내부 구성 요소를 재설계, 재배치하였고 아이맥의 스탠드를 부착, 제조하는 공정 또한 바뀌었다고 전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3개월 동안은 대량 생산으로 공정이 바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올여름 이전에는 보기가 어려울 것이고 빠르면 가을 정도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자 M3 칩셋 탑재 소식으로 좋기도 하지만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대형 스크린 소식이 빠져서 조금은 아쉬운 소식인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작년 7월 마지막으로 해당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해당 소식에서는 유출자는 3가지 프로토타입, 2021년 출시한 24인치 디자인과 기존의 27인치 구형 디자인 모델 그리고 XDR 모니터를 탑재한 27인치 모델이 있다고 전했는데 이후에 개발되는 프로토타입이 보여지지 않아서 걱정이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24인치 기존 디자인으로 개발과 생산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색상이 그대로인 점은 아마도 테스트 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저를 비롯해서 27인치 이상 사이즈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소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걸머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맥프로 15인치 맥북 에어 그리고 리프레시되는 13인치 맥북 에어도 올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채널에서는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